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우! 봄수야! 아 이 아저씨는 왜 벗고 나와있어 이거 이거 징그러워 죽겠네 이거 봄수야! 오늘 아빠랑 부모탕 이렇게 갔다오니까 기분 상쾌하지? 응! 아주 때가 아주 많이 나왔어 그러게 말이야 원래 봄수도 옛날에는 여탕 갔었는데 말이야 그치? 음 아 기억해라 기억이 안나? 기억이 안나지 당연히 니가 3살때 갔나 4살때 갔는데 그래 이제 아빠랑 맨날 남탱가는거야 아 슬퍼 나 어려질래 아니야 아니야 어려질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이제 엄마가 기다리겠구나 어 예 엄마는 왜 안 씻어 맨날 어 글쎄 말이다 뭐 집에서 샤워하겠지 집에서 샤워하는거 못봤는데 우리 엄마 야 어디가 봄수야 집은 여긴데 어디야 집이 어디야 여기지 집이 어디야 뭐 집도 모르니 아 빨리 집에 가자구나 어? 왜? 왜? 나 장난감 아 장난감 뭐 장난감 뭐 맨날 뭐 뭐 맨날 장난감 사달래 맨날 뭐가 맨날 장난감이야 어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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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된다고 아아 아아 장난감 야 이번에도 엄마가 어 장난감 사면 아빠를 목을 졸라서 죽이겠대요 예 절대 안돼요 아 진짜? 응 진짜? 어 그렇다면 나 들어가겠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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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마 아 오 들어오세요 손님 아 예 그런게 아니고 저희 장난감스러워 아 예 아니야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건 운명이에요 아 저 저기 나가볼게요 아 예 문 닫고 어디 가지마 문 열고 가면 되지 아 예 아 예 문 열어버렸어 아 문을 잠가버렸잖아 이 양반이 아이 거창아 아들내미가 또 이렇게 저한테 아빠로서 사줘야지 아 아 아 아 네 네 그럼 장난감 제일 싼 거 뭐 있나요 그럼 요즘 애들은 그런 것보다 진짜 유행하는 게 있는데 진짜 유행하는 게임이 있다고요 뭐죠?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었나? 뭐야 이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랜덤 장난감 배틀 랜덤 장난감 배틀? 그렇죠 그게 뭐야 그게 뭐냐고 자 아래로 내려와보실래요? 어 뭐야 이거 자 네 여기에 이제 사람들 어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캐릭터가 있고 어 사람들 캐릭터 예 몬스터 캐릭터가 있는데 야 봄사님 거기 위에서 우리를 깔보듯이 내려보는 거야 빨리 내려와 봐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 이런 거 아니잖아 어 여기서 이제 몬스터와 사람을 랜덤으로 뽑아서 배틀하는 게임입니다 아 아 아 오 재밌겠는데 아빠 어 하고 싶니? 난 이게 좋아 이거 사줘 이거 할래 이걸 어떻게 사주니?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사주니? 아 물론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다고요? 아 그럼 그냥 이거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거 되나요? 예 물론 한번 해볼 수 있죠 아 그런데 이거 보스는 뭐예요? 이거 보스는? 아 보스는 제일 강한 보스터 아 맨 마지막에 뽑는 거군요? 그쵸? 그쵸 그쵸 맨 마지막 보스터 아 그럼 봄수는 봄수 할래? 사람 할래? 난 난 난 난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아? 아 좋았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주인장님 네네네 아 실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재미있으면 사고 재미없으면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? 아하 지금 그렇게 나오시겠다 에이 뭐 저 살 생각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저 직장인이거든요 아이 뭐 얼굴 보니까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봄수야 내가 볼 때는 보스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 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랜덤으로 나오는 너는 그거를 어 싸우는 게 아닐까? 내가 아빠도 몬스터 꺼내고 너도 사람 꺼내가지고 대결하는 게 아닐까? 좋았어 네 어 그러면은 나 몬스터 뭐 있는지 봐야겠다 아빠를 아빠를 아주 아빠를 아주 처참히 찢어버려야겠어 일단 난 몬스터 뭐 있는지 봐야겠다 음 좀비 그리고 위더 스켈레톤 스켈레톤 크리퍼 엔더맨 좀비 피그맨 좀비맨 거미가 있잖아 넌 뭐 있니? 나는 사람 사람 고양이 같은데 사람 다 사람인데 아니 뭐 골렘도 있고 사람 어 그리고 이건 뭐야 어 좀비 맨 좀비맨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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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꺼 너무 약해 보여 닭도 있는데 너 닭도 부럽다 강아지도 있네 내꺼 너무 나 잘못 선택한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붙어보면 아니지 붙어보면 모르는 법 자 그럼 나부터 꺼낸다 나오라 몬스터 뭐야 이렇게 나오네 아 자 넌 뽑아 난 지금 위도스켈레토 나왔어 어 어 넌 고양이 나왔다 고양이 고양이 나왔다 자 붙어보자 내가 이겨 간다 어어어어 고오오 슛 나왔다 displayed 어 고양이 왜 이렇게세 어 뭐야 제일 먼저 어 이겼다 패배 이거 하나 없앴다 자 바로 들어가 내꺼ений 살아있다고 고양이 실망이야 조아 가라 가라 고오잔 사람이잖아 배트맨이다 배트맨 어 뭐야 야 배트램 왜 이렇게세 어 뭐야 어 으어.. 니거 껴서 죽었는데? 다시 한 번 뽑아 어허허헣헣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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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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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이 뭐 정장 뭐야 사람이잖아? 별거 아니지 그럼 가라 해지만 천여명을 무시하면 안될걸 아! 크리퍼다 헤헤헤 크리퍼는 여기 앞에 와가지고 자! 갈라!! 크리퍼!! 아이! 안 죽었어?! 뭐야? 크리퍼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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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염 달린 아저씨 엄청 세네? 아저씨 전 아저씨만 믿겠습니다 아저씨 저 녀석들을 다 죽여버려 좀비 장난감 나가신다 가라 으악!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? 아 그럼요 하지만 이 아저씨는 굉장히 강력한 아저씨입니다 평범한 아저씨가 아니에요 어? 잠깐만 이거 엔더맨이잖아 엔더맨 가라! 어? 어? 뭐야? 엔더맨 도망가는데? 오! 뭐야? 아 뭐야 야! 아 약간 봄수야 이 아저씨 빼주면 안돼? 너무 강해서 그래 밸런스가 안 맞잖아 내가 봐줄게 어어 한 번 봐줘 고맙다 아까 나온 어 이거 뭐지 이것도 사람인가? 어? 블레이즈는 내껀데? 야 왜 뺏어가 이거? 이거 내꺼야 어 죽어 몬썬 그거 몬썬데 그거 블레이즈는? 생각해보니까 자 너 뭐니? 어 놔 거미다 오빠 주민이잖아 별거 아니네 가라 건비 서로 공격을 안하는거 같은데요 아빠 이사람 비폭력주의사인가 봐 cticamente 이거는 하지 말라 별거 아니었잖아? 그냥 꺼내! 뭐야? 굴렘이잖아? 헐! 와아아아아아! 잠깐만 나 뭐 나왔니 이제? 헐! 아니 가능성이 있어 아직 스켈레톤이거든 멀리서 공격하면은 사람이 사람이 훨씬 사람이 훨씬 쎄구만 강력했구만 자! 스켈레톤 가라!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지만 피그맨이 있다면 말은 달라지지 가라! 엇 네 주인장 날 뽑겨나 나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보스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알겠다 하지만 봄수야 무시하면 안돼 아빠는 크리퍼 보스가 있거든 벌써 그걸 쓸 생각인가? 빨간색 크리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스 바꿀래? 봄수야? 보스? 어 어 척키네 나 이거 가질게 봄수야 바꾸자 교환하자 잘 쓸게 어 보스 바꾸자 나 이거 쓴다 쓴다 응 자 가라 와 척키 짱쓰다 아빠 아빠 알고 바꿨지 아니야 뭘 알고 바꿨 너 개아 강아지랑 어 그 닭 남았네 이길 수 있어 봄수 이길 수 있어 가라 야 같이 가 다시 뽑아 쉽게 죽는게 어딨어 다시 해 다시 해 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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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들이 힘을 못써고 있어 아 다른거야 닭 있잖아 닭 뽑아서 이기면 되지 닭 이겨라 가라 닭 가라 닭 가라 닭은 몬서네 같은 팀이었구나 몰랐는데 아빠 이녀석 자비가 없어 나 도살하고 있어 아 근데 봄수 희망이 있어 잠깐만 아직 척키 내가 척키 보스 남았으니까 너도 크리퍼 보스 남았잖아 그치 맞아 보스전 하면 되지 보스전 좋았어 간다 어 나 기다려 어 가 크리퍼 보스 척키 보스 넌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크리퍼 아 핫 핫 핫 피카츄같이 생긴다 피카츄 돈까스 가라 어 어 이겼다 마지막은 내가 남았다 으악 으악 날 공격하고 있어 아하하 야 봄수야 별거 아니네 안해 이거 안해 안할거야 야 봄수야 그럼 한번 더 뽑아봐 이길수도 있지 가라 오 어 둘다 죽었네 하하하하 그리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야 아저씨 네 저희 무승군 났어요 이거 게임 재밌네요 아 하실래요? 아니요 봄사 집에 가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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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놀았다 아이 아 아 재밌게 놀았네 나 저런거 별로 안좋아해 사실 아 그치 너도 별로 안좋아해 나 아빠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나중에 나중에 너 없지 사지도 말자 맞아 저런사람 괜히 돈 벌게 해주면 안 돼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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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사람은 돈 이제 못벌어 죽었잖아 어 아이고 유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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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